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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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민 네, 찬양대의 옷이 바뀌었네요. 가원이 바뀌었죠? 네, 너무 좋습니다.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늘 이 예배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천상의 예배 현장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부음 보았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뒤에 있는 누구를 보면 될까요? 내 생물,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내 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홍장한지 또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 그러면 말 그대로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For living creatures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성경이 그대로 번역을 해온 것 같아요.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존재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모양이 있는데 어떤 얼굴 모양들이에요?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게시록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만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바람이 분다 그럴 때에도 그 내 바람은 동서, 남북이에요. 사방에서 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물이라고 말하면 내 개의 존재의 각계의 개별적인 생물이라는 뜻보다는 내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물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또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물을 그러니까 모든 그러면 살아있는 생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보는 견해도 있는데 성격을 통해서 보면 좀 그것보다는 이 내 생물이라고 하는 존재와 위치와 하는 일들을 보면 아마 천상적 존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내 생물들 천상적 존재의 성격들이 아마 이런 네 가지의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스겔과 계시록을 보면 이 내 생물과 관련되어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6장에는 슬압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슬압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내 생물과 동일한 어떤 컨셉과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어디냐 그러면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내 생물입니다. 여기도 네 개의 얼굴이 등장을 하고 있고 계시록에도 네 개의 얼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네 개의 등장하는 얼굴이 같아요. 송아지냐 소냐의 차이인데 그냥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내 생물은 에스겔에 있는 것이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날개의 숫자가 좀 달라요. 수룩들은 날개가 몇 개예요? 여섯 개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 나오는 내 생물은 날개가 몇 개예요? 네 개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내 생물은요? 여섯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1장에는 내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겔 10장에 가보면 거기에 또 그룹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그룹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이 그룹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그룹을 설명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 그룹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그룹은 어떤 관계예요? 동일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라고 하는 것이 날개 정도의 차이인 것인데 이것이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표현했냐 그러면 그것보다는 천상적 존재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상적 존재인 내 생물의 역할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보좌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압이든지 그룹이든지 내 생물이든지 천사든지 하나님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변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묘사다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소리 7장에서 보았을 때 여쪽부터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그 앞으로 강이 있었는데 불이 강같이 흐르더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그런데 그 앞에 보좌 앞에 누가 있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적 존재 천사들이 숫자가 얼마나 돼요?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천천, 만만, 억수로 많다는 얘기죠. 이것이 정상적 존재이기도 하고 슬압, 그룹 또는 어떻게 합니까? 천사, 이런 내 생물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대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구분해서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슬압으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생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천사로도 표현이 되어지고 있죠.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같아요. 내 생물이 게시족에서 등장할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24장로가 경비할 때에도 내 생물이 있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비할 때에도 내 생물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항상 함께 등장을 해서 하나님을 경비하는 현장에 보여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판을 수행할 때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육장으로 가면 일곱 인을 떼게 될 겁니다.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땅에 쏟게 되는데 이 일곱 인을 뗐을 때 첫 번째 그 심판을 베푸는 대상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흰말탄자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의 시작이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고 외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인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에게 대접을 넘겨주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그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천사들이 대접을 하나씩 땅에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이 하고 있는 일들은 1차적으로는 어떤 것이죠? 예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대신 전달해 주는 자로서 내 생물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내 생물은 천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이 아마 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천사라고도 볼 수 있겠죠. 히브리스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 하셨으되 히브리스에서는 천사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신약 성령 가운데 천사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스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거기 비교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천사와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천사들의 관하여는 이라 그래서 천사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요?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 그랬는데 여기 천사들을 바람으로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마 숫자 1 이렇게 되어 가지고 훗노트로 또는 0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바람이라는 단어와 0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0으로도 해석되어지고 바람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죠. 그때 하나님이 등장할 때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바람이 서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부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바람이 바람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성령으로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후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영들로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스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 그러면 10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히브리스 기자가 인용을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여기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니까요. 영들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4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여러분 제가 헬라에는 질문을 하는 방식 가운데에 질문을 딱 하면서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예스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을까요? 노를 기대하고 질문을 했을까요? 예스.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어로서 이게 영이잖아요. 여기에 루아허가 되고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스 7장에 나오는 1장 7절에 나오는 천사들을 바람으로라고 할 때 히브리어 루아허도 그렇게 쓰여있지만 헬라어 푸뉴마도 동일하게 바람과 영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안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영어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영어로서 누구를 위해서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을 돕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호천사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한 명 한 명마다 그들의 수호천사가 있다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천사들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사들보다 나은 존재인 것은 여전히 천사들의 섬김과 대접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아갔을 때 그때는 우리 천사들을 목격하겠죠. 여전히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보면 이 섬김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개시로 알게 되었으니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여기 10절부터 지금 12절까지 이렇게 하는 내용 가운데에 구원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은 이 구원의 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감격을 천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천사들이 죄를 지으면 거기서 천사들의 죄를 속해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타락하면 하늘에서 내 쫓김을 받고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누구예요? 본인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린 양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하시는 어린 양 예수가 땅에 오셔서 대가는 것입니까? 성육신하셔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이 무엇이기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내려가셔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오는 거예요.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죄 많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악의 세력 가운데 친히 죽음으로까지 내려가는 그 아들 예수의 그 일하심을 천사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구원 받을 수 없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포인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해서 구원 받은 우리들의 이 놀라운 감격을 천사들이 알겠냐고요. 천사들도 그것을 연구해 보고 싶을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세상에 나가서 나는 외롭다,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성룡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전히 우리를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종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엘리사는 이미 뭘 보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둘러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둘러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저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날개가 몇 개예요? 여섯 개예요. 눈들은 어때요? 억수로 많네요. 눈들이 가득한데요. 영화를 봤는데 맨인 블랙인가? 그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싸우는 중에 적군이 자매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맞장두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적군이라 해야 될지 적, 여자 그 사람 등에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손이 두 개 더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손이 두 개로 두 개로 싸우면 맞잡고 싸우면 힘센 사람이 이길 수 있는데 상대방은 손이 네 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잡았는데 나머지 두 개의 손이 때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날개가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는데 도대체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게시록에 관한 내용들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많습니다. 이미지 그려놓은 것들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괜히 다르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대로 생각할까 봐 보여드리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더라도 절대로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냥 상상해서 그려놓겠거니 그 사람이 상상하고 싶은 대로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많이 했죠.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파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파리. 파리의 눈을 보면 여러분 아주 심요 막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파리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파리를 손으로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그게 잘 잡지 못해. 날아가는 건 각각 잡는데 그들 있는 것은 파리채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손으로 잡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파리 눈의 구조 때문에 그렇죠. 파리 눈이 가지고 있는 이 시신경이 모든 주변에 360도 사방에 있는 것을 다 인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시신경의 조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날개가 6개가 있고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내생물 천상적 존재의 초월성과 전지적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수행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이 내생물이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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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것을 내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뭐예요?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실 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분을 뒤에서 좀 더 제대로 확인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의 구속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쉼 없이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일상의 삶의 현장도 항상 우리는 예배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고 때로는 핍박의 현장이고 내가 전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에는 슬압이 등장을 하는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 슬압들의 모습이 날개가 여섯인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두 개는 날고 다니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압들이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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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하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의 3창은 누가 금방 했던 것이죠? 누가 했습니까? 네, 내 생물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룩한, 구별된, 존경받을 만한 이런 뜻인데 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으니 카도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속성이에요? 거룩은 여러분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만이 거룩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여러분 거룩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요 안 해요? 거룩 안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때는 거룩한 상황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의 속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 천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는데 하나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굳이 아들 대신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고 성육신하셔서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덧입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휘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없이는 절대로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천상의 예배에는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입고 거룩해진 자들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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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누가 했던 외침이에요? 이사야에서 수랍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그 찬양을 내 생물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가운데는 내 생물과 24장로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기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 현장을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장에 보면 또 한 대상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천상의 장면입니다 대개 저는 감격스러운데요 이 감격스러움을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생물도 피조물입니다 24장로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대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만 바라보고 주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되는 이 공적 예배, 주일 예배는 천상의 예배에 대한 모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막이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막이 없습니다 정거장막이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인 공간에 건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미니어처 하나님의 나라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휴대용으로 주신 거예요 휴대용으로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마 누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분이 가장 앞서가시고 그들이 머무를 때 그들의 가장 한가운데에 머물러서 그들과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인마 누엘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모형이라고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아멘으로 하다 하고 박수 치지 않습니까? 박수 안 치대요? 박수 치려면 치세요 앞으로는 우리 찬양대 마치면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할라다 말라다 그러니 껄쩍지근한데 박수를 치는 거죠 박수는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성과 찬양대원들에 대한 격려입니다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섬기는 것에 대한 마음인 거거든요 옛날에는 보수교회에서는 박수 못 치겠어요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함께 교제입니다 수고했으니까 교제하고 앞으로도 더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응원이에요 박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하고 반주자들이 반주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로 영광 돌리고 이 모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모형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 나와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30%밖에 우리가 현장에 못 오잖아요 지금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직장관계 때문에, 또 병상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지금 온라인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현장으로 나오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제 평생 그냥 온라인 예배할래 이렇게 생각 마음 먹는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난 11조 다 했으니까 매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생각할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에 모여서 연합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감격을 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감정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 11조를 내고 감상금을 내고 하는 것이 내가 이거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낸 만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예배 온라인으로도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릴까 봐 겁나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1, 3, 5, 7, 9로 대충대충 믿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른받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천상의 예배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 생물들과 24장로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땅에서의 예배에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과 목적을 완수한 자들이 충성하고 순종한 자들이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흉내내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흉내내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삶의 현장까지 파고들어서 내 뼈속까지 나는 예수 걸 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천상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놀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이든지 온라인에 있는 분들이든지 그 상황이 없다든지 간에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게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편은 이렇게 우리의 노래합니다 누구를 찬양하라 그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10편은 아주 아름답게 구성된 것 같아요 10편 1편의 제일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150편은 6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6절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시작! 하나 둘 셋! 13개입니다 13개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원문으로 보시는 가운데 초록색 박스가 되어 있는 것이 할렐루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들입니다 13번의 할렐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구절을 좀 우리가 구절을 나누어 보면 어디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성소에서 또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로컬 처치에서 땅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디에서 예배할까요? 정말 하늘 성소에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다른 공간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또는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해요? 나팔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고 춤추고 현악과 퉁초로 재금으로 모든 악기를 다 다루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난 악기 못 다루는데 저는 박치예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몸이 악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악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하나의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악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악기입니다 모든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려야 될까요?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도 그러고 설교자도 그러고 사회자도 그러고 기도 담당하시는 분, 모든 연주하시는 분도 그러지만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도 얼마나 예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는 아무나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신실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테스트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곡조로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찬양이고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또 이 24장로가 고백할 때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쓸 때 통치하던 통치자가 누구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었어요 도미티안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주와 및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이 다 황제들이 신격화가 되어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황제들은 그들이 죽고 나면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숭배를 받았지만요 그러나 덜어내놓고 자기를 주와 신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도미티안 황제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우로 보면 주와 신이에요 근데 24장로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땅에 있는 그 도미티안이 말하는 그 땅의 주와 신이 아니고 우리의 주와 우리 하나님 요하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24장로가 이 요한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호자에 앉으신 그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에 있는 보호자에 앉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죠? 시작!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배이고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빠뜨리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영광과 존기와 권능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확실함은 그게 보면 테스트가 되어진 불시험을 이겨내어서 믿음을 인정받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뭘 주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수록에서 24장로의 고백을 보니까 영광과 존기와 권능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럼 그냥 격려해 주고 그냥 칭찬해 주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스 2장 9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기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와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인해 가지고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과 존기의 멸류관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링으로 교보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영광과 존기는 어린 양의 것인데 굳이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기는 그냥 야 너희들 수고했어 우리가 박수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멸류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모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됐다고요? 의의의 멸류관이에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 의의의 멸류관이나 생명의 관이나 그 다음에 뭐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이 전부 다 뭐예요? 멸류관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들에게 천상의 예배에 초대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보상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로 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24장로가요 지금 24장로가 뭐하고 있냐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대라고 하는 것이 11절이거든요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벗어서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건넝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겨낸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구나 이 영광의 멸류관은 의의의 멸류관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24장로의 고백은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이거 원래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관을 벗어서 우리에게 씌워주는 이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수정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더욱더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가시고 어디에서든지 승리하셔서 천상의 예배를 매 순간마다 허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매 순간마다 허무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예배를 매 순간마다 허무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의 예배를 매 순간마다 허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